KT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장님 문학위원회 의사장 최경영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끄럽이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섯밤 코로나가 중식되기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같이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나 인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KTTV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아무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항상 임하기를 정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